가야금 연주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지금 받고 있고요. 사연을 받아서 그게 제가 노래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낭독을 할 수도 있고 사연을 그분이 직접 읽으실 수도 있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야금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밤을 움켜쥔 나에게 너는 환상에 떨어지면 정보정수로 울고 가는 바람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